...해야만 했다. 그러나 오려성의 대중들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험을 아이코습니다. 바로 그때 거란정원 후에 오다른 고구려 총령이 모습을 들어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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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아이코다. 이곳은 아이코다. 이곳은 아이코다. 아이코다. 어디서 온 놈이냐? 온 놈이야! 이제부터 이건 내 손이 풀렸습니다. 내 손이 풀렸습니다. 뭐하러? 내 딸 초린이가 고구려 척자를 잡았어. 참아구나, 참아. 근데 저놈이 여기 온 연휴가 무엇이? 아직 한마디도 이걸 열지 않았다옵니다. 그러면 말을 못하는 덩어리란 말이. 그런 것 같진 않사운데. 아버님, 이 자를 저한테 주십시오. 초린이 너에게? 네. 태어나서 첫 번째로 잡은 포로니. 제 노예로 만들 것입니다. 네가 잡았으니 죽이든 살든 내 알 뻔하니. 헌데. 빛을 보냐? 주의 요만장이야. 자냥아 곁에서 잘 살펴야 할 것이다. 잘 알겠사옵니다. 자, 그 전에 고구려놈이 여기를 왜 왔는지부터 알아내야 할 것이다. 가! 가! 방금 당나라 장수가 상도에 싸웁니다. 당나라 장수? 무나마나 고구려 원장에 의사를 벗어난 말이겠지. 그냥 돌려보내. 이번에 온 당수는 그냥 당나라 장수가 아니옵니다. 성적의 dobre지 않았던 것이다.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. agile과 재단과 공격을 선택한다. 이루어진nty골 가!